네이블 메일에서 메일 수신 허용 설정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누르시고요. 거기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십니다. 환경 설정 중에 스팸 설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스팸 규칙 직접 설정을 누르십니다. 그리고서 수신 허용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하신 다음에 수신 허용 도메인을 반드시 사비오아카데미.com을 추가시키고요. 그 위에 또 isabio.com을 추가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뉴스라엘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창문을 닫으시면 됩니다.